아우 천장 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미션은 인벤토리를 안 열고 치킨시 말이 안 되는 미션이긴 살짝 해봤는데 답이 없긴 똑같이 떨어지... 아 이거 에미사고는 좀 살려주세요 먼저 갈 자신은 없는데? 끝판이 있네 이걸 이기네 1층 서로 알고 있다 긴가민가한거였구나 아템 먹으면 안되는데 육별이 지금 먹어도 이따가 못꽂잖아 1번을 꽂힘 1번이 드라구고 2번이셨까... 아이씨 나 가고 싶은 약도 없어 드링크 불러오는거 뭐야? 이거 화면 못하니깐 키도 원래 1번이 베릴인데 2번이 베릴이여가지고 너무 헷갈려 이 아이템창이 엉망진창이야 바꿔도 되겠다 1번으로 베릴 이렇게 하면 드라고에는 입에 베릴에는 요거에요 어때? 약간 좀 반박자 늦다 캐릭터가 가방이 너무 궁금하네 어떻게 되어있을지 1번이 2번이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낫지 가자 아 레이저 먹으면 안되는 아이씨 아 손잡이 아 손잡이 있는 줄 알았어 먹마지 차이네 손잡이를 빼려면은 드라골 한번 바꾸고 나면 빼지나? 이걸로 빼도 되겠다 시비게트 써버려 오 비상후출이다 왜 벌써 무겁대 왜 벌써 무겁대 구성자가 없는데 약이 없는데 왜 벌써 무겁대 아 비상후출 못가네 하지만 너무 먼 데 근데 가들 이거리 솔직히 치킨을 못 먹을 수가 없다 양육이 나가지고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양아치처럼 치킨 먹어서 죄송해요 근데 양육이 나온거 어떡해 아 근데 양육이 진짜 좋긴 하다 이렇게 아늑할 수가 모르겠냐고 양육만 내가 널 모르겠냐 미치겠다 귀엽다 귀엽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자 쟤 날 배지시키는데? 쟤 날 배지시키기 이걸 안내려가? 모르는척 해주자고 제일 좋은 자리 가야지 저기 있으면 개 한명 잡고 시작하자 요기 이렇게 아늑할 수가 샷이 좀 아픈데? 샷이 좀 아픈데? 못 본척 해줘 배울이 좀 구려서 그래 아 경복사 아쉬운데? 1대 1 만들어야지 못 본 척 해줘 왜 이렇게 길리가 많이 안녕 와 MZ3 다 MK구나 너 장전하면 뒤져 총알 다 쓰고 괜찮겠냐 그래도 꿋꿋하게 장전하는 거 없어 피 언제 먹어도 돼 양룡이 있어가지고 너무 쉬웠다 탭 한번 아이템 좀 열어볼까 왜 나 왜 파츠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아 이게 총을 아까 계속 바꿨다 뺐다 해가지고 어쩐지 안 맞더라 파츠가 아 나 파츠 다 있는 줄 알고 있었네 어쩐지 총이 너무 안 맞더라 나이스 구상도 약도 없고 드링크도 없고 붕괴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무겁나 했더니 파츠가 가방에 다 빠져있네 파츠가 상당히 полностью 정시рен 당까지 속은 산은 새끼가 그런 된 거 생각이 들지 finite els 연준 미래를 그렇구요 파츠가 못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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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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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